나무랄 수가 있지만 제가 이렇게 보면 한국 사회가 너무 소심하고 비겁하게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싸워주면 좋지만 싸워주지 않으면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국민들이 강하게 저항하거나 항의하거나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참 교육적으로 잘 훈련된 것 같아요. 불이란 이런 부분에 항의하거나 이런 것은 우리 세대에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입에 오르내리거나 행동을 통해서 나설 것은 거의 없는 것 같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한 7개월 8개월 정도 됐는데 어떤 사람은 시간을 좀 더 기다려주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서로 무게가 있을 수도 있고 적당한 성까지는 서로가 밀어붙이지만 그 이상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그 아킬레스건을 건들지 않는 조건으로 뭔가 협상도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내가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동안 선거 문제를 꾸준하게 이렇게 진실을 앓기 위해서 노력해온 사람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거나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은 굉장히 낮게 본다. 낮게 본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감사원의 직무감사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그는 앞으로의 행보도 또 검찰총장의 행보도 대통령이 모두 깃발 들고 나서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나서겠습니까. 그래서 극히 회의적으로 보고 또 국민들이 이 문제가 얼마나 본인의 생사와 관련해서 중요한 사안인지 이런 부분에 다수는 인지를 못하거나 아니면 인지하더라도 그냥 뭐 무임성자하고 다른 사람의 비용을 치료주기를 그렇게 아마 바라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덮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이제 초기 단계 진압을 못하게 되면 역사적으로 뭐 벨라루스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베네수엘라든지 이런 나라들을 보게 되면 일단 그것이 제도화되면 선거사기가 제도화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그것을 수선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거죠. 수선할 가능성은. 그런데 이제 베네수엘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적대국가하고 이렇게 맞서지 않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크게 폭망하거나 이런 걸로 끝나겠지만 한국은 바로 이웃에 소위 중국 공상당이 있고 그 위에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노동당이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휴전상태고 전쟁 중인 거죠. 그러니까 선거를 탈취당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체제가 완전히 친중형이나 좌익적인 그런 색제를 갖고 있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걸 굉장히 두려워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망가지는 거죠. 바로 적대국가하고 맞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차원이 다른 거죠. 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무슨 평화협정책이라든지 그런지 다 지난 정권에 추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나라가 정직한 경제정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 못 쓰죠. 문정권 봤지 않습니까. 정직한 경제정책을 못 쓰면 어떻게 됩니까. 신용등급은 하락할 것이고 그럼 그다음에 또 뭐죠. 경제위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나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정치하고 경제라는 것은 뭐 붙어 있으니까. 빚을 많이 지게 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고 해외 투자자나 아니면 신용평가회사가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외환위기 때 잘 봤지 않습니까. 외환위기 때 제가 아주 빼저리게 30대 여러분들 말에 깨우친 것은 정직한 정책을 사용할 수 없는 국가는 반드시 당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좌파들이 이름들 장기 집권을 하게 되면 정직한 정책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뭐 정치력으로도 어려워지지만 경제적으로도 엄청 어려워지겠죠. 여유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겠죠. 남미 국가와 마찬가지로. 보통 심각한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를 오랫동안 지켜봐 왔고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은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마는 어제 또 방송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